휴, 끝났다. 이번에는 더 높게 벌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여기까지 못 올라올 거야. 야, 꿀벌 가져갈게. 하나, 둘, 셋, 야! 꿀이 다 떨어졌네. 이걸 어쩌면 좋지? 쨑쨑쨑쨑쨑쨑쨑쨑쨑쨑쨑쨑쨑쨑 왜 버, 다 썰어 Am I vur고 beat it? 왜요? 와아아앙 오와앙 촥 오오오아 어? 아 어디서 굉장히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어..여기인가? 응 이거다 한 번 빨아볼까? 음 챕챕챕챕챕 엄청 짜릿한 맛이야! 더 빨아야지 촛촛촛촛촛촛 촛촛촛촛촛 촛촛촛촛촛 어..톡! 톡톡톡! 투피카노! 내가 마치 톡톡 쏜다 마치 꿀벌들이 날 톡톡 쏘는 것 같아 기분 좋아 톡톡톡 아이 꿀벌 콜라랑 맛있었지 대신 이 꿀은 내가 가져갔네 안돼 너가 저걸로 날 유인한 거구나 내가 뭔 꿀벌들 돌려줘 고양이 꼬란 말이야 아아악 아아악 드리검 휴 끝났다 이번에는 더 높게 벌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여기까지 못 올라올 거야 야 꿀벌 가져갈게 에이 뭐야 야 아악! 윙윙윙 요왕님 요왕님 큰일났습니다 윙윙윙윙 아이 왜 이렇게 해요? 호들갑이야 호들갑은 무슨 일인데 요왕님 큰일났습니다 우리 아기 꿀벌들에게 줄 꿀들을 계속 도둑맞고 있습니다 뭐? 또또또또 말벌 녀석들의 짓이야? 아휴 젠장 그게 아니라 이번에 말벌이 아니라 이상한 인간 꼬마 녀석이 계속 훔쳐가고 있습니다 뭐야 그런 꼬마 하나 처리 못하고 지금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보고하는 게야? 다음에 보면 그냥 그 녀석 엉덩이에 팍 침을 쏴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하거라 에? 아니 그렇게까지? 인간 녀석들은 단순무식해서 우리가 엉덩이에 침 한 방 시게 놔주면은 아파서 다시는 얼씬도 못할 거야 뭐 그러시다면요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엉덩이에 있는 메가톤짜리 벌침으로 따가운 침 맛을 보여줄게요 그래 꼭 엉덩이에 쏘거라 네 그러면 꿀을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맛있겠다 저 녀석 또 왔어요 또 에이 자! 와은 뭐야? 너무 간질없었냐? 약불사에 가져갈게! 에휴! 뭐든 간다! 중지! 중지! 으아악! 젠장 초코마 도대체 뭐야! 으아악! 우와! 우와! 맛있는 꿀이네! 우와! 나 잡아보시지! 꿀드랩! 꿀은 맛있다! 윙! 윙! 여왕님! 여왕님! 또 큰일났어요! 큰일! 빅! 빅! 왕! 이 왕님, 저희 일벌들을 총출동해서 공격해봐도 끄떡이 없습니다! 이러다간 저 꼬마 녀석에게 우리 소중한 꿀들이 다 도둑맞을 거예요! 요즘 말벌들이 잠잠하더니 인간 꼬마녀석이 문제로군! 어쩔 수 없지… 음.. 음 그래… 자! 이걸 받게! 이게 뭐예요? 이 저주의 꿀이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가서 이걸 그 꼬마에게 먹이도록 하거라 이걸 꿀을 먹이라고? 그 말씀 있죠? 그래 그 저주의 꿀을 말이야 역시 여왕님 악덕하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녀올게요 감히 우리 꿀을 훔쳐가? 이 고얀 꼬마 녀석 아주 본때를 보여주도록 하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 꼬마 녀석 여기 있군 자 이 꿀을 여기에다가 두면은 사족을 못 쓰겠지? 아주 사족을 못 쓸 거야 뭐야 자느라 꿀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내가 시끄럽게 해서 깨워버려야겠다 으으앵 시끄러웠으겠네 어 aroma 에이 이 녀석 뭐야 안되겠다 내가 직접 먹여줘야 괜찮아 따로 꿀세세~! 으~" 아니 뭐야 내가 꿀벌이 데워버렸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윙윙거려 아이 뭐야 집에 꿀벌들이 들어왔잖아 나가라 나가라 꿀벌이 들이들어왔네 진짜 아빠가 날 내쫓았잖아 내 몸이 왜 꿀벌이 된거지 야 인간 여왕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셨어 니가 맨날 우리 꿀들을 훔쳐먹으니까 벌 받은거야 그런데 꿀벌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맨날 꿀벌을 먹을 수 있잖아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 하지만 이런 멍청한 모습으로는 여자친구도 못 사귈거고 게임도 못할거고 못하는게 너무 많잖아 엄마 아빠도 날 못 알아보실거야 인간이어도 넌 여자친구 안생겨 그래도 뭐 그 저주를 풀고 싶다면 여왕벌님이 있는 곳으로 내가 안내해줄게 따라와 좋은 생각이야 조심해서 비행하라고 꽃들이 많아진거 보니까 우리 왕국에 거의 다 도착한 모양이네 우와 안에 꿀좀 봐 인간들의 눈으로 보이면 안보이겠지만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꿀들이 있다고 어때 우리들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니 우와 굉장해 에이 다 왔다 야 인간 여기가 바로 꿀벌들이 모여사는 야 꿀벌성이야 여기가 바로 요왕님이 사시는 야 꿀벌왕국 꿀벌이 된 니하 야 꿀벌왕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편에 계속 여왕님 뒷부분 부소 이쒸 오 보라 눈에 송 오 우 오 손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